1차 2차 가처분야에서 국힘당 패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등법원에서 다 번복이 됐네요 법원이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취소 이준석 신청 2심서 뒤집었다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황정수 부장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뭐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상권과 관련해서 상급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1심 결정을 뒤집어버렸다 황정수라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5차례 자신이 몸담았던 국민의 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다 패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재판장 이상준은 10월 17일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남부지방부분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서 항구한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1심 결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주호영 전 위원장 이미 비상대책위원장 직위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소외 이익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참 젊은 친구가 1차 2차까지 다 황정수 부장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 다 1차 2차에서 주호영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5차례에서 못다 패소한 겁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왓처님께서 어린 사람이 반성은커녕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너무 나댔습니다 인생 지긋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네가 실제로 성상납을 받았고 멍청한 짓을 한 것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자중하면 시간을 두었다가 봐줄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그 모든 기회를 다 끊어차고 말았다 대구 사투리에 갈호 바퀴란 말이 있다 국물도 없다와 비슷한 뜻이지 넌 그냥 끝났다 1043명이 찬성했고 19명이 반대한 겁니다 스스로 테러를 완전히 불살라버린 거죠 네버님은 이준석이 인생을 종칠 때가 왔나 봅니다 이따님은 이준석은 앞으로 정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도 안 되고 포용력도 없고 인내심 양보심 도덕심 등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쫄짱불한 것이 이번에 다 까발려져 있기 때문에 깊은 산석으로 입산해서 자연인이 되든지 아니면 막 나가는 더불어 무슨 당으로 가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두드리님은 법원에서 진작 기각했어야 되는데 이제 정신이 들어갔군요 종고님은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에 앞서 채권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코미디가 가능한 것은 이준석의 최초 가처분 신청에 손을 들어주기에 미적되다 넉장 인용한 황정수 부장판사의 직무태만 때문입니다 143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를 했네요 이로써 이준석은 은막에서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가처분 신청 5권은 모두 다 패소 판결이 나고 말았다 정말 참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아들 벌 정도 되는 친구니까 그래도 참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방송을 또 들으면 꼰대가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꼰대들이 꼰대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니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경험한 사람도 있고 산전수전만 경험한 사람도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나이라는 것이 경험의 년수라는 것이 훈장까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귀담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무슨 뭐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은 참 잘못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무튼 이로써 이준석과 관련된 송사는 대부분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진영 한글자막 by 김진영 한글자막 by 김진영